뭐 데뷔하시는 거예요? 진짜? 뭐 알아? 이거 너무 리얼하다 이거 열어봐 볼을 열어봐 그 위에 누가 있을까 에이 지지 엄마 어디 있을까 에이 인적이 드문 어느 공원 어디선가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뭐야 설마 지금부터 공포영화 나온 거예요?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? 뭐야 뭐야 와 진짜 갔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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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너들처럼 보이겠지? 에이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제 너무 잘하니까 팔아 차 버렸네 팔 차고 있다 아 너무 좋아 그래야 엄마가 제대로 오디션 영상 찍을 수 있어 아 오디션 영상 정말로 촬영하는구나 내 꿈이 이뤄야지 기대됩니다.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정말 열정 있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프로필을 안녕하세요. 감독님 저 후지타 사유리 79년생이고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이 키싱 영화에 나오는 게 꿈이었거든요 몸으로 약간 무섭게 하는 자신이 있어요 저희도 꼭 뽑아주세요 아 나 사유리 진짜 너무 독특하다 자는 애기 유모차에 옆에 두고 근데 눈빛은 진심이야 아 정말 배고파 배고픈 귀신 배고픈 귀신 배고파 어떤가 한번 볼까 아니 제대로 안 치웠네 됐지 개 아 또 배고파하기 중이에요 아 이번에 좀비다 아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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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흔네시에요 어머니 진짜 유연하세요 진짜 유연하세요 진짜 유연하세요 욕심 생긴다 이만한 거 나를 억산해서 미렸어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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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능력이 없나? 말하니까 말 뜻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서워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세련되고 새로운 느낌이 있어야지 아 진짜 다르구나라고 뭐할까 세비 성격상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배고파 아니 잠깐만 오 이거 기술이다 아 이거 치킨 아 고래하지 마세요 네 신고 들어가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진심이시구나 진짜 아버님 이거 자신 없게 했는데 어떨까? 아 어 유연기 진짜 잘한다 밤에 보면 진짜 무섭겠다 어긋백으로 하니까 좀 그럴싸하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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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제니 꿈속에서 응원했어